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앞선 민선 6기 시정의 최대 시책이었던 서부산 개발 사업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철저하게 옥석을 가린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전임 시장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만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서병수 부산시장 시절 추진됐던 서부산 그랜드 플랜의 주요 사업은 모두 51가지. 민선 7기 오거돈호는 이 가운데 14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해저터널과 낙동강 수변 신도시, 낙동강 리버프론트 도성 사업이 중단됩니다. 가덕도 종합특화개발, 항공클러스터 도성, 다대해양종합관광개발 등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3개 사업은 내용과 추진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과 2030 등록엑스포, 사상스마트시티, 서부산청사 건립 등입니다. 김해 신공항은 24시간 관문 공항으로 바뀌었고, 사상스마트시티는 산단 업종을 전환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서구 연구개발특구는 위치를 변경해 대저 신도시로 개발하고, 제2백스코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비해 부산신항건설과 에코델타시티 등 24개 사업은 민선 6기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역교통망과 동서교통망 확충,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민선 7기 들어 서부산권 발전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고, 장기 사업의 연속성도 단절된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대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앗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어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자 2명이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오늘 현장 감식이 열렸는데요. 유족들이 방문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숨진 30대 작업자 중 한 명은 얼마 전 아내가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현장 합동감식반이 아파트 승강기 주변을 살핍니다. 설비 공사를 하던 30대 작업자 2명이 승강기와 함께 17층에서 추락해 숨진 곳입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숨진 작업자 32살 A씨는 최근 아이를 낳아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인 아들이 당한 갑작스런 사고에 아버지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찰은 급격한 추락을 막기 위한 승강기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업자의 몸을 고정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 고리 역시 불량품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순진 작업자들이 소속된 업체와 일감을 준 승강기 제조업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얼마 전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 무인도에 무단 입도한 동호 회원들. 이들에게 관할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무단 입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법상 최대 6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무인도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 적발된 게임 동호회 회원들. 전투모와 배낭, 전투화까지 갖춰 5시간가량 서바이벌 게임을 즐겼지만, 불법 입도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간 게 문제였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인 진우도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로 멸종위기종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절대 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동호회 회원들은 출입 허가 대신 1인당 만 원씩 돈을 내고 낚싯배를 빌려 섬에 들어갔습니다. 인근의 진우도를 비롯해 섬 4곳이 절대 보전 무인도지만, 지금까지 불법 입도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서구청은 이들 회원들을 대상으로 섬에 들어오게 된 동기와 횟수 등 충분한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 하지만 불법 행위를 한 개인 각각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섬에 들어간 30명 모두에게 최대 6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해경도 돈을 받고 무인도에 회원들을 실어다 준 낚싯배 선장을 입건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선주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의 의료기록 조작 의혹 관련 소실, 계속 이어갑니다. 저희 보도 이후 병원 측이 의료기록의 수정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살펴봤더니 병원 측은 의료기록을 뒤늦게 끼워 넣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바꾸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계속 보도합니다. 입원 중 침대에서 병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환자의 유족.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측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의료기록입니다. 환자는 평소 불면증을 호소했고, 잠을 잘 자지 못할 때 종종 혼자서 침대를 벗어나곤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낙상사고는 환자의 잘못이란 의미입니다. 이 의료기록이 수정된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이 환자에게 돌아가는 내용 중 일부를 병원 측에서 뒤늦게 바꿨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식을 잃은 뒤 원래는 밤동안 비교적 잘 잤다는 기록을, 밤동안 깊은 수면 못함, 잠자지 않고 나와서 배회함이란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애초에 간간이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돼 있던 내용도, 밤동안 깊은 수면 못함, 잠자지 않고 나와서 배회함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포함해 조작 의혹이 추가로 확인된 기록은 12건. 이 내용들은 환자가 의식을 잃은 하루 뒤 한 시간 동안 한꺼번에 수정되거나 끼워 넣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기록의 수정 내용 추가가 뒤늦게 이뤄진 건 맞지만 모두 사실에 입각했다며 조작 의혹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해양 레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말엔 여기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겠습니다. 보트와 요트 관련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 부산 국제보트쇼가 해운대 백스코와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드론 보트입니다. 높은 파도와 너울에도 선박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드론의 안정적인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수상 내재용으로 개발됐지만 군사와 소방,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춘 국내 최초의 전기 추진배도 선보였습니다. 한 번 충전해 3시간 운항이 가능한 6인용 낚싯배입니다. 기능 면에나 환경 면이나 전기 배를 저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저걸 사용하게 될 거고, 그럼 지금 초창기에 개발을 해놔야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시장이 출시됐을 때 완성도 있는 제품이 전 세계에 팔릴 수 있겠다. 2019 부산 국제보트쇼에는 이 밖에 117개 회사가 천여 개의 부스를 열고 보트와 요트 관련 최신 제품을 선보입니다. 최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카 등 레저 관련 용품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체험 수조에서의 카약과 카누 시승, 전문가와 함께하는 요트 시승, 딩기 요트 체험 교실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됩니다. 요트, 보트는 물론 낚시, 캠핑카, 서핑, 그리고 요트와 크루즈 관광 상품 등의 품목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부산 국제보트쇼에는 국내의 바이어 천여 명이 참가해 활발한 마케팅이 이뤄질 걸로도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67억 1,975만 원을 신고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김세현 의원이 지난해보다 156억 원이 줄어든 966억 원을 신고해 부울경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의 인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부산시가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체육회가 자진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지난 19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오은택 의원이 제기한 북구 국민체육센터장 채용 과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동네 경찰서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 절차를 받고 있는 침내병원의 3차 경매가 오늘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4차 경매일은 5월 2일로 경매 기준가는 애초가격의 절반 수준인 440억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4차 경매일은 5월 3일에 대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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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